이태원 참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소환이 됐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의견 민주당 의원이 또 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관하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마약과는 전쟁을 치워야 맞는 겁니다. 제가 마약 특수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에 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게...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김의견 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마약 범죄 단속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검찰은 그날 인태원에서 마약 단속한 적 없는데 왜 저랑 엮으려고 하십니까? 아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백성범 변호사는 어때요? 마약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게 김의검 위원의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때 저와 유사한 무슨 찌라시 비슷하게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그날 단속도 제대로... 통행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경찰들이 많이 모이면 마약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약 단속이 어려워지니까 인력을 덜 푼 거다라는 그런 찌라시들이 돌았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언론에서 뭔가 민주당 의원님, 황훈아 의원님이나 기초로 해서 또 다루고 그걸 또 김의검 의원이 지금 저기서 질의를 한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무 팩트도 없어요. 저번에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그냥 뭐... 루머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다 저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는 물론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무언가 지적을 할 때는 팩트는 가지고 지적을 하셔야죠. 팩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저건 질의가 아니죠. 그냥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경 의원장께서 그럼 지금 김의겸 의원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그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관심이 쌓는 부분 마약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문제다.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서너 차례 아주 강조를 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사전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마약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 언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37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출신 6명이 사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복 경찰은요. 그냥 군중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약이 거래되는지 누가 혹시 마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인데 이분들까지도 모두가 다 137명 이태원 그 행사를 지원하는 경찰 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아닌 거죠. 취지는 뭐냐면 이런 현장은 경비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거기에서 마약 수사의 실적을 내는 것에 경찰력에 어떤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경비와 관련된 안전 업무가 소홀히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취지 자체가 다 이렇게 좀 거둬지고 마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현재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마약 수사도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수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약 수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경찰이 권력에 먼저 눕는 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뇌부의 관심이 마약에 가 있으니까 경비 안전보다는 마약 수사에 초점 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100번 양보의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경찰 문제 아닌가요? 거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이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그건 오히려 경찰청장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왜 한동훈 장관한테 그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언론가 부수 찌라시 같은 거에 한동훈 장관이 이걸 기획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는 거고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 질의는 윤희근 청장에게 했으면 제가 좀 100번 양보서 이해가 되는데 저걸 또 느닷없이 기승전 한동훈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송 중에 지라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정보지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고요. 잊지 마시죠. 왜냐하면 마약 관련된 논란은 계속 또 정치권에서 이어질 것 같고 감논 을막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꼭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혜균 의원이 어쨌든 기자 출신이신데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검찰이 마약 단속을 하니까 경찰이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약 단속반을 보내는 바람에 이게 사고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가 되겠어요. 저분이 한동훈 장관하고의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면 그러니까 자꾸만 재난을 정치화한다든가 정쟁화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막 설전을 벌이다가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은 저한테 얘기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어 담지는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해야 됩니까? 장동훈이 의원님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네 아이고 뭐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이제 저렇게 소환이 돼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오늘의 주제와 본질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따로 저희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러한 설전이 있었다 분위기 보여드린 거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의 황운하 그리고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이렇게 발언했다가 또 조금 장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잠깐 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네. 저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어준, 황운하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 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몇 차례 사과를 거부하다가 결국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복경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인 음모론자들 해서는 안 될 국무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과 개인 한동훈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 한동훈은 보이는데 국무위원 한동훈은 저런 답변 태도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이다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면 정부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자세의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이것을 정치 장사 속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겨냥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맞는 답변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얘기하는 것. 본인과 이야기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구잡이 막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저 표현에 대해서 박수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한동훈 그리고 미래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지금은 국무위원은 한동훈이다. 그것을 본인의 어떤 서 있는 자리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해봤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해봤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해봤고요.